이번에 만들 코바늘 인형은 방탄소년단 캐릭터 bt21의 슈가의 캐릭터 슈키예요. 선정 이유는 인기 있고 싶어서 이거는 미니 찜질팩 겸 손난로로 사용할 수 있는 안에다가 팟을 채워놓을 거거든요. 그 지난번에 제가 블로그에서 꽤 인기를 얻었던 그런 느낌으로 한번 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오늘은 아니 이번에는 코바늘 5호 5호로 하구요. 실은 이 색 기본적으로 이걸로 베이스를 한 다음에 이 팔다리랑 이 입 안쪽 눈 눈썹은 이 색으로 할 거구요. 안에다가 채워줄 팟팟 캐나다산이 되요. 싸요. 그래서 돗바늘 필요하구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여덟코로 시작할게요. 귀엽죠? 흠 인기 있고 싶어서 자 다시 시작할게요. 혹시 모르니까 이렇게 넣고 이렇게 돌린 다음 끼고 빼고 여기 사슬부분 잡고 이렇게 고리를 만든 다음 하나 어이구 처음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일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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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덟 여덟 떴어요. 블로그에는 보면 침이 침이 침이라는 캐릭터하고 그리고 토끼 모양 캐릭터 있어요. 그거 한번 만들었었는데 그렇게 뭐 인기 있진 않긴 했어요. 둘 셋 넷 다이어 일곱 여덟 콧 넣고 얍 넣고 하나 바로 떠요. 하나 하나 떴죠. 두 단체는 열 여섯 코예요. 두 코씩 늘려줄 거예요. 하나 떴어요. 그 코에 바로 집어넣고 빼고 그러면 한 코에 두 개 넣었어요. 하나 둘 다음 코에 셋 넷 늘려주고 다음 코 다섯 그 코에 여섯 다음 코에 일곱 그 코에 여덟 다음 코에 아홉 그 코에 열 여덟 다음 코 열 열 하나 그 코에 열둘 다음 코에 열셋 그 코에 그 코에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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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섯 지금 생각해보니까 아 더워 죽겠는데 손난로를 만든다니 퍽이나 인기 있겠어요. 저는 인기 있고 싶어서 만드는 거긴 한데 이 팥도 남았고 그래서 이제 세 번째 단 는 뭐겠어요. 스물네 코죠. 한 코 그냥 뜨고 두 코 늘려줄게요. 한 코 그냥 뜨고 1 2 3 그 코에 1 2 3 까지 떴어요. 4 그냥 뜨고 5 6 늘려주고 7 그냥 뜨고 8 9 늘려주고 10 그냥 뜨고 그냥 뜨고 5 5 5 5 5 5 7 12 늘려주고 13 그냥 뜨고 14 15 늘려주고 16 그냥 뜨고 14 15 18 늘려주고 19 15 20 20 21 21 늘려주고 22 22 그냥 뜨고 23 24 24 늘려주고 세번째 단 까지 떴어요. 요런 식으로 윽 윽 윽 윽 20 2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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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4 늘려주고 5, 6 그냥 뜨고 7 7, 7, 7, 8 늘려주고 9 10 그냥 뜨고 11 12 늘려주고 13 14 그냥 뜨고 15, 16 늘려주고 15, 16 늘려주고 13 14 그냥 뜨고 15 16 늘려주고 17 18 그냥 뜨고 19 20 늘려주고 21 21 22 그냥 뜨고 23 24 늘려주고 25 26 그냥 뜨고 23 24 늘려주고 25 26 그냥 뜨고 30 30 30 그냥 뜨고 31 32 32 늘려줬어요 이렇게 늘려줬습니다 이제 뭐 다 비슷하긴 한데 그래도 그래도 같이 뜨면 뭐 실시간으로 뜹시다 그냥 다섯째 단은 32 코로 늘림없이 그대로 그냥 갈 거예요 아 1탄이죠 1탄 시작 자 32 코 그대로 뜰게요 그냥 늘림없이 갑니다 1 2 이때 색이 싫으신 분들은 요 코 표시콘으로 1,2 떴잖아요 1 처음 시작하는 코 에다가 넣어주고 그냥 쭉쭉 뜨면 되거든요 근데 뭐 그 노련하신 분들은 이걸 이거를 여기 여기다가 아이고 또 어디갔디야 표시콘하고 노련하신 분들은 요코 요거 있잖아요 이걸로 여기에다 딱 표시해놓더라구요 근데 뭐 전 표시콘가 있으니까요 그냥 뜹니다 이렇게 늘림없이 아 요즘 날씨 비오고 나서 더워진다고 그랬는데 더워진다기보다 되게 뭐랄까 되게 시원하고 저 요즘 날씨 너무 좋아요 덥지도 않고 춥지도 않은 이런 날씨에 지금 손난로를 만들고 있네요 참나 손난로를 만들고 있어요 왜냐구요 인기있고 싶어서 아니 슈키는 처음 만들어봐요 슈키 이름 보니까 방탄소년단의 슈가의 캐릭터인데 슈가의 쿠키 해가지고 슈키 아닐까요 쿠키처럼 생겨가지고 쿠키 같아요 쿠키 같죠 쿠키 이름이 슈키라고 나와있던데 사실 저는 쿠키인줄 알았어요 쿠키 늘려주고 늘려주지 않죠 참 이번 단은 다들 재밌게 보시고 계신가요 딱히 재밌는 부분은 없네요 그림 원래 그리는 것까지 영상에 찍었었는데 이제는 안 찍어요 근데 의외로 그림 그리는 거 인트로가 조회수가 높더라구요 그래서 찍어볼까 했긴 했는데 딱히 코바늘에 관련된 것도 아니고 그냥 그림 그려가지고 그거 보고 하려고 그리고는 있었어요 자 이제 요렇게 됐어요 이렇게 이렇게 할 거거든요 이렇게 손에 딱 들어갈게 그 날로 손날로 할 건데요 이렇게 맞춰가면서 하면 되죠 그러면 6단은 뭐겠어요 40코 되겠죠 40코 3개 그냥 뜨고 2개 늘려주고 근데 이거 되게 똑같은 방법으로 계속 할 건데요 그러면 여기서 여기서 1,2,3 뜨고 5 1,2,3,4,5 인데 이게 뜰 때 각이 지거든요 각 안 찌려고 그럼 여기서 늘려줘요 4,5 를 하고 1,2,3 빌려오는 거예요 4,5 뜨고 6 7 8 하고 90 늘려주고 9 10 늘려주고 11 그냥 12 그냥 13 그냥 14,15 늘려주고 14 15 16 17 18 다 따라오고 계신가요 19 20 늘려주고 뭐 만들지 않더라도 그냥 보고만 있어도 재밌었으면 좋겠네요 21 22 23 계속 숫자를 세주잖아요 24 25 늘려주고 이게 잠들 때 좋은 영상일 것 같아요 26 그냥 뜨고 27 그냥 뜨고 28 그냥 뜨고 29 30 늘려주고 31 그냥 뜨고 32 그냥 뜨고 그냥 뜨고 32 그냥 뜨고 34 35 늘려주고 36 그냥 뜨고 37 그냥 뜨고 38 그냥 뜨고 그냥 뜨고 39 40 늘려주고 우리 처음에 뜰 때 4 5 5 로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1 2 3 더 떠주고 2 3 해서 6단 마무리 됐어요 크기 크기 대보고 그러면 7단 해야 되는데 7단은 뭐겠어요 48 58 그러면 48 맞죠 4코 그냥 뜨고 2코 늘려주고 뭐 다들 이제 뭐 안 보고도 하시겠죠 1 2 3 4 그냥 뜨고 5 6 늘려주고 계속 그렇게 해가지고 그 하면 또 7단이 마무리 되고 8단은 뭐겠어요 56 코 겠죠 그럼 5개 그냥 뜨고 2코 늘려주고 그러면 뭐겠어요 그 다 떴으면 5코 1 2 3 4 5 그냥 뜨고 6 7 늘려주고 이렇게 할 건데요 그 그때 음 여기 지금 여기까지 했는데 뭐 어차피 반복되는 영상이에요 계속 그래가지고 9단에서는 이때 한번 쉬어갈게요 56코로 동일하게 한번만 더 해주세요 그러고 10단은 56코 다음에 뭐예요 64코 64코 이건 뭐겠어요 6 플러스 2 6개 그냥 뜨고 2개 아니 6개 그냥 뜨고 2개 늘려주고 여기까지 하고 올게요 여기까지가 이 앞판이거든요 거기까지 하고 이제 눈이랑 입이랑 눈이랑 눈썹 입 이것 부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다시 돌아올게 여기까지 떠 가지고 오세요 6개 6개 9개 8개 7개